자, 이어서 작전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. 이 기업도 약간 추석 맞이용, 추석 연관성으로 한번 꼽아봤습니다. 아마 추석 선물로 이 기업의 제품 많이들 이용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또 다른 포인트도 함께 좀 잡아봤습니다. 오늘의 타로벌 작전주는 국내 식품, 식음료, 대장주 CJ제일제당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CJ제일제당, 저기 햇반 그림이 떡하니 있죠. CJ제일제가 뽑은 이유는 실질적으로 원화 강세에 좀 포인트를 맞췄습니다. 비월, 미국의 9월 FOMC 회의 이후에 0.25를 내릴지 0.5를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간밤에도 유럽에서 금리를 내렸는데도 오히려 유로와 강세, 달러 약세가 나왔다는 것은 이제 달러의 추세적인 하락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. 그러면 원화 강세가 되고 원화 강세의 대표는 식음료, 항공. 늘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식음료, 원화 강세나 받고요. 또 하나가 지금 내수 부진이잖아요. 미국 쪽도 요즘에 먹는 가공식품 쪽이 많이 팔린대요. 외식을 안 하니까. 그러니까 우리도 아마도 내수 부진이 이렇게 된다면 먹는 가공식품 쪽에 수요가 좀 늘지 않을까라고 해서 실적 개선들에 대한 효과도 한번 봤었고 또 하나가 뒤에서 얘기했지만 최근 2년 가까이 여러분이 혹시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쿠팡에서 햇반 등등의 CJ제일제당 제품을 팔지를 못했거든요. 이 두 회사의 납품당가 싸움 때문에. 이게 2주 전에 극적 화해를 했습니다. 그래서 하반기에는 햇반을 위시한 비부고 등등의 CJ제일제당 제품이 쿠팡에 실립니다. 이런 것도 하나의 단기성 이벤트로도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CJ제일제당 분석하기 전에 한번 사업 구조를 보면 이런 것도 해 정도로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. 물론 핵심은 식품인데 실적 나올 때 보면 물류가 꼭 끼고 있고요. 또 하나 최근에 잘 나오는 게 바이오입니다. 보시면 저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. 식품도 30% 앞도 하지만 바이오도 12%까지 컸고요. 물류는 뭐야 하는데 일단 물류는 제껴도 되는 것이 CJ대한통운의 지분법 이익입니다. 그러니까 일단 분류 빼놓고 주가는 반영하게 될 텐데 식품과 바이오 쪽이다 이렇게 보시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요. 바이오 쪽에서 새로운 성장 모멘텀들 나오고 있거든요. 그런 점도 주가 흐름에 포인트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식품은 여러분들이 덜 알시다시피 두 가지로 나누는데 식용유, 밀가루, 설탕 같은 소재 쪽 그리고 햇반 비비고 같은 간편식의 가공식품 이렇게 양대축으로 나누게 되는데 앞서 원화 강세는 왜 나오게 되는가 작년 기준으로 얼만큼의 곡물, 비용을 들었나 봤더니요. 원당 사오는데 8천억, 원액으로 3,300억, 대두는 조단위로 사오게 되거든요. 다 사옵니다. 그런데 원화 강세가 되면 상당 부분 비용 절감이 나오고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주가에 반영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FMC 회의 이후에 달러 약세들, 원화 강세 나오게 될 때 또 하나의 혜택들 보게 되는 거고요. 이게 삼양식품한테는 오히려 안 좋습니다. 제가 삼양식품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삼양식품은 매출의 한 70%가 수출이거든요. 그러니까 최근에 원화 약세 때 삼양식품에 이게 돋보였었는데 이 CJ제일재단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아니라 아예 현지화로 가서 거기서 회사 사고 공장을 짓고 있는 그러니까 미국, 유럽, 호주 등의 해외 사업 쪽이기 때문에 오히려 원화 강세 모멘텀에서 피해를 안 받습니다. 그러나 이런 수출로 그동안 올랐던 데는 실질적으로 원화 강세 모멘텀에서는 좀 악계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. 슈완스라든가 코스모푸드라든가 이제 현지화 전략도 이번에 오히려 더 CJ제일재단의 강점이 될 수 있겠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6월 이후에 주가를 좀 보면 40만 원에서 30만 원대까지 20% 넘게 급격한 조정이 지금 두 달 사이에 나오게 됐었거든요. 실적이 나쁘냐?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에요. 지금 보면 영업이익도 한 3,800억 나왔고 오히려 2분기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 11% 정도 늘었었거든요. 그런데 왜 시장은 이걸 인정해 주지 않지라고 봤더니 가장 강점이 식품이었잖아요. 식품 중에서도 이제 두 개 소재 밀가루 식용유하고 햇빵 같은 가공식품인데 이 식품이 둘 다 지금 안 좋았었습니다. 이게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쿠팡 때문이기도 하고요. 왜냐하면 이제 쿠팡과의 갈등 때문에 납품이 거의 2년 가까이 못 실렸거든요. 이런 것들 좀 있었었는데 또 이런 밀가루 석탕 이런 것들의 가격이 국제 밀가루 가격 같은 게 폭락하게 되면서 마진율도 굉장히 오히려 떨어지는 판가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도 있었긴 한데 이런 와중에서 이제 반기를 잡았다. 첫 번째가 앞서 말한 것처럼 둘이 손을 잡습니다. 쿠팡과 CJ재당이 잡았기 때문에 누가 먼저 무릎 꿇을 따? 이거는 좀 각각 다른 것 같아요. 그런데 어쨌건 중요한 거는 쿠팡이 화해하자고 했는지 CJ가 화해하자고 했는지 둘이 화해를 한 것이고 하반기부터는 매출에 가공식품의 매출에 빠른 기대를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고 조금 더 내수침체로 가잖아요. 그러면 미국처럼 우리도 외식을 점점점점 줄이면서 이런 먹는 가공식품과 집에서 또 뭘 해먹지 않습니까? 그러면 밀가루 식용유 같은 소재도 나올 수가 있다. 저 그림은 뭐냐면 유럽 쪽에서 요즘에 유럽의 CJ재당의 가공식품 햇반 비비고 이 쪽에 상승률을 보는데 연간 지금 40% 이상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. 뭐 좀 1분기, 최근에 1분기, 2분기는 50% 성장하고 있고 이게 왜냐. 여러분 유럽은 전통적으로 집에서 많이 해먹는 국가들도 많고 그렇거든요. 그런데 유럽도 지금 외식을 끊고 유럽이 하다못해 이제 가공식품은 안 먹거든요. 유럽 사람들이. 그런데 지금 굉장히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. 그러니까 그만큼 유럽도 좀 힘들어졌다라고 한다면 CJ 쪽의 가공식품의 강점이 또 한 번 돋보이지 않을까. 끝으로 볼 부분이 이제 바이오 라인. 아까 사업구조 쪽에서 바이오가 점점점점 커져가고 있잖아요. 이번에 2분기 때도 이 바이오와 사료 부분이 꽤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. 바이오 쪽에서는 고수익 아미노산이라고 해서 요즘 운동 전에 먹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? 그런 것들이 잘 팔리고 있고 사료 축산을 라이신이라고 해서 가축 사료에 타는 건데 라이신 가격이 중국 때문에 폭락했거든요. 그런데 라이신 가격도 돌아가고 있어요. 돼지고기 반등 나오고 그렇다면 바이오도 계속 짱짱하게 갈 수 있다. 자 이래서 오늘의 작전조 CJ제일재단 추석도 앞두고 있고요. 그런데 추석 이후에 FMC 이후에 원화강세 나오면 원화강세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도 있고 경기 방어 성격이 있습니다. 우리 외식 안 할 때 반사 효과 쿠팡과의 화해도 있고 마지막 끝으로는 바이오 쪽 라인 가축 사료 또 먹는 고수익 아미노산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오늘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의 작전조 CJ제일재단이었습니다. 여기까지 하죠.